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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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함께 다 죽여볼까요? 6개월마다 이미지 뒤집어서 질리지 않음 나 다음 컨셉도 잡았어 이미 나 다음 컨셉 잡았는데 다음 컨셉 그거야 이제 방음부스 한 다음에 컨셉할 거 정했거든 누구세요? 응? 저 다음 컨셉 유효한 컨셉 할거에요 캠을 켰을때는 선을 지키고 한없이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하게 있다가 캠을 끄고 조란이 되는 그 순간 미친년이 그 컨셉 갈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캠켰을때는 초웅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캠켰을때는 희주짱이라고 부르라고 할거야 개꿀이지? 그러면은 두명이 되잖아 아이애애 커피 다 마신거 떨어졌겠다 죄송해요 방금 조금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부끄러워? 어? 아니 점나 이놈의 방송구석은 어떻게 내먹은게 어? 좀 오바좀 떨면은 나댄다고 뭐라뭐라뭐라 아무리 좋은 애기나 돼요 왜왜왜왜왜 뭐? 뭐가 불만이야 뭐가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맞잖아 정상인 버전과 정상이지 않은 버전으로 묘일별로 색다르게 찝익게 해주기 따른 그것이야 뭐가 불만이란 말이야 이 자식이 행복해 우리 우리 함께 사랑은 못돼 희주짱님은 좀 개새끼 희주짱 희주짱님은 희주짱님은 하루 종일 남상 이름 Mei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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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